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자 오늘도 시스템 한 대에 입고가 돼서 점검을 해 볼 거구요 케이스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많이들 보셨던 dlx21이고 주 증상을 먼저 말씀해 드릴까요 고객분께서 하고자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설치할 때 설치가 안 된다고 하세요 정확하게는 다이렉트 엑스가 설치가 안 된다 다이렉트 엑스 깔리지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모리는 하나 꽂혀 있네요 엔제스트 순행 쿨러 달려 있고 그래픽카드는 4060으로 보입니다 고객분 오셨을 때 간단하게 한번 켜봤구요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다이렉트 엑스가 깔리든 안 깔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cpu 발열이 너무 높습니다 일단 cpu 를 보면 i9 13900k 입니다 13세대 14세대 i9 cpu 이슈 있는 것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해 부탁드리구요 일단 13900k 에 메인보드가 b760 보드에요 보통 i9 13900k 정도 되면 z790 보드를 사용하죠 다행인 건 그나마 순행을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행이다 cpu idc 온도는 현재 53도 뭐 이런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객분 오셨을 때 같이 한번 시네벤치를 잠깐 돌려봤더니 딱 2초 컷입니다 100도 찍는게 1초 2초 100도 그냥 찍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 뭐 다이렉트 엑스가 설치가 되든 안되든 수냉 쿨러가 달려있다 해도 가급적 z 보드를 사용하는게 맞다 메모리는 8기가 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또 좀 아이러니한게 최근에 동네 수리점에서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래픽카드 빼고 전부 바꿨다나 cpu 메인보드 전부 다 싹 다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주시는 그 수리점에서 13900k를 가뜩이나 이슈가 있는데 b760 메인보드에다가 굳이 꽂았어야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구요 중요한거는 작업해준 곳에 가셔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더 잘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셨구요 아 좀 그래요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다이렉트 암 깔리는거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에 받아 놨다 하셨거든요 이건거 같네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죠 다이렉트 액스 무슨 게임을 설치하시려고 했는데 안되시는건지 그걸 들은거 같은데 잊어먹었네요 요렇게 에라가 나네요 내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윈도우즈 폴더에 있는 다이렉트 액스 로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단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인포를 보니까 PL1 PL2 전력제한값이 4095로 되어 있어요 4095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텔 디폴트 세팅값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안했네요 아 이분은 뭐 진짜 그래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해서 출고를 해야죠 2024 3월 버전이구요 B760M 박격포2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벤치 프로그램 돌렸을때 2초만에 100도를 찍는다는거 그거는 문제가 있죠 지금은 업데이트 진행 하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빌드에서 2025년 4월 빌드로 진행합니다 자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했구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 고객분하고 같이 리얼 벤치도 돌려봤는데 오류가 나왔거든요 똑같이 한번 역순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리얼 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니까 전력 제한값이 253 와트로 바뀌어 있죠 인텔 디폴트 세팅값으로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하드웨이 인포처럼 PL1 PL2 값이 253이냐 181이냐 210이냐 4095냐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얼 벤치 종료됐구요 확실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니까 오류는 없어졌어요 기존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에는 인코딩 여기서 에러 났었는가 맞을거에요 인코딩에서 에러 났었고 그 다음 멀티태스킹 여기서도 에러가 났었는데 지금 에러 안나네요 자 그럼 시네벤치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2초 컷 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100도로 넘어가진 않네요 현재 지금 92도 사실 100도 92도 큰 차이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큰 차이예요 cpu 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초 만에 100도 커다고 부하를 줘서 5분 10분만에 100도 올라가는 거 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크라켄 순행 달려 있는데 크라켄 앱이 깔려있나요 크라켄 앱도 안 깔려있네요 앱을 설치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네벤치 플레이 했을 때 바로 100도 찍지 않는다 92도 93도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 캠 설치하면 또 조금 나아질 거에요 캠에서 이 펌프랑 라디에이터 팬들을 컨트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시스템마다 다 적절하게 어플도 좀 설치해주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좀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라켄 캠 설치했구요 보통 크라켄 설치를 하면 이 제품이 세팅이 됐던 건지 안 됐던 건지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냉각을 누르면 펌웨어가 나와요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 필요라고 뜨죠 이거는 장착을 하고 캠 어플을 안 깔았다는 얘기에요 깔면 이게 바로 업데이트라고 뜨거든요 업데이트를 하면 팬은 풀로드로 돌고요 바람소리 들리시죠 업데이트 끝날 때까지 라디에이트 팬은 풀로드로 돕니다 헤더는 이렇게 동글동글 돌고요 업데이트 시간이 좀 걸려요 업데이트 끝나고 나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네벤치 돌려 볼게요 자 업데이트가 됐구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94도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 중간에 껐는데 자 지금은 이야 차이가 이렇게 있어 크라켄 수냉 같은 경우에 캠이라는 전용 어플이 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온도를 이런 식으로 잘 잡아줍니다 아까 93도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76도 79도 온도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펌프 물려 있는 거거든요 3000rpm 최대 rpm으로 지금 펌프 회전하고 있구요 80도 이 정도면 쓸만하죠 현재 지금 83도 구요 10분 마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케이스 옆에 강화 유리까지 닫아 놓고 플레이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 온도는 96도 정도 올라왔고 자 여기서 고객분이 설치하시려고 했던 다이렉트 엑스 이거 한번 설치 진행을 해보죠 설치가 되는지 그래도 설치는 안되네요 내부 시스템 오류 지금은 저희 ssd 로 교체를 해서 구동을 하고 있구요 사실 다이렉트 엑스 같은 경우에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1에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 업데이트 하다보면 자동으로 진행이 돼서 굳이 이렇게 수동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고객분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지금 저희 ssd 로 장착을 해서 다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윈도우 11에서 9 버전의 다이렉트 엑스 설치하면 내부 시스템 오류 아까 그런 메시지 뜨는 것처럼 그런 오류가 뜰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딱 그 부분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설치 잘 되죠 저희 ssd 에 자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고로 일단 시스템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고객분 윈도우를 한번 밀고 다시 까는게 낫지 않을까 기존의 다이렉트 엑스 때문에 깔고 지우고 깔고 지우고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구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레시티드 건들어 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윈도우 재설치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게임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엑스가 필요한 건지 무슨 게임을 설치 하시려고 하셨는지 한번 문의를 좀 해봐야 겠네요 다이렉트 엑스 때문에 입고 했지만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었고 cpu 온도가 너무 높았고 거기에 따른 순행 어플도 깔려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상태로 계속 썼다면 cpu 가 고장이 났을 확률도 높다 특히 i9 13900회 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고객분께서 입고 할 때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이렉트 엑스만 설치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객분 말씀으로 하자면 as는 끝난 거죠 다이렉트 엑스 설치 완료 제가 아니다 이거는 다이렉트 엑스를 떠나서 일단 cpu 온도도 너무 높고 100도 그냥 찍어 버리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순행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여러가지 해볼게 많다 해서 조언을 드렸던 건데 사실 고객분께서 한번 가지고 그냥 나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입고 한 거거든요 as 받아보겠다고 원인은 그거죠 뭐 처음에 전체적으로 cpu 부터 싹 다 업그레이드 했던 그 업체에서 그 매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해줬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찾아갔을 때 자기는 모르겠다 다른 데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런 좀 대처를 좀 미흡하게 하셨던 그런 것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 사용자 분들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작업을 해준 곳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죠 아는 한도 내에서 고객분하고 통화를 했구요 음 일단 중요한 건 없다고 하셨고 지금 고객분이 설치하려고 하시는 게 아이온 하고 아까 또 무슨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설치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깨끗하게 윈도우로 포맷을 하고 제가 기본 세팅 싹 다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객분하고 함께 아이온 이런 게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 마무리 안되겠네요 오늘 토요일이라 월요일날 출근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시스템은 윈도우 깨끗하게 포맷하고 재설치 작업 했습니다 그리고 각 드라이버 세팅 당연히 업데이트 했구요 크라켄 캔 설정 완료 됐고 그리고 나서 리얼 벤치 돌려 보는데 에라 없이 깨끗하게 잘 되구요 시네벤치도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잘 됩니다 점수는 약 한 3만 6천 점 정도 나오구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고 시네벤치 돌렸을 때 최대 87도 자 고객분이 말씀하셨던 다이렉트 엑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이 다운 받았던 거 제가 복사해 놓은 거구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해보죠 게임은 고객분이 오셔 가지고 설치해 본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이렉트 엑스까지 설치 되는 거 보고 고객분이 오셔 가지고 게임 설치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 개선 작업을 해놨고 아마 게임도 잘 설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이렉트 엑스 설치 잘 되고 있자 처음에는 cpu 불량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불량은 아니었구요 물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 모습을 봐서는 어 이건 cpu 문제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텔 개선된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나서는 잘 된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하고 기존대로 쓰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입고되는 제품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유튜브를 보시고 정보를 찾아 보시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스템들이 입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추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거구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분하고 게임 설치한 다음에 이상 없이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